두른산 도립공원 상방 등산 안내소 요리 오지차 대은산 어 대은산 대은산 왔다 갔어 다해서 이렇게 다해 저게 다행히 오지 않았나? 으흠 다행히 오지 않으세요 아 흠 그냥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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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으 으 으 어차피 위로 가야돼 아 이 모기 응 모기 너무 많아 너돌바위 너무 힘들어 1.9km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린데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나 비모가 있거든 치긴 해준대 다음에 벙기하자고 어? 다 도망갔네 어 일로 가야되는데 우리집 여기 살건가? 일로 올라가야돼요 호심재 오심재 멈추지 아 방향이 반대라서 헷갈렸구나 다리가 아이고 노돌모돌해진아 노돌바이 아이고 계단계단 힘들어 아이고 내가 여기 왜 땅을까 여기 그때 올라가시던데 난 여기까지 난 여기 이상 못올라가 난 여기까지 아 저게 케이블값 저건가보다 아 저게 케이블값 저건가보다 보이네요 아니에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세요 올라가볼까요 빨리 가세요 네 네 저는 기운 남을 때 빨리 갈게요 빨리 올라오래 엄마가 아 엄마가 여기 바로 있어 금방 있어 금방 금방 어우 잘한다 우와 멋있다 아 힘들어 와 니가 나보다 낫다 니가 나보다 낫다 아우 뜨겁다 오 둘 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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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그거 멋있는데 두 아유 죽인다며 가름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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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가름병에서 우와 멋있다 어 저기 뭐 하고 있네 가름병에서 내려가는데 벌이 말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벌 어떡한데야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지난번 지난번하고 또 다른 코스라서 인증하고 하산하는 중 아 벌벌벌 벌무서워 벌많고 무기많고 벌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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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사람들 어디가 있는거야 도대체 어 저긴 뭐지 왜이렇게 빠른거야 왜이렇게 빠른거야 진짜 너무 저기간다 저기가잖아 가도가도 끝이 없는 계단길 아 응다래는 벌이 좀 덜하러琴 그러나 계단길 발 Now 이거 하나도 안됐다 산비둘기다 진짜 산비둘기하고 Play 산비둘기 바미 이거 오고 잘 맞쥬?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어이없습니다 잘 가십니다 여기 옆에 비둘기 바위 이쪽으로 가면 돼요 2kg 2kg 아삭길에 이 길을 만나걸랑 이 도로 타고 쭉 쉬고 그래서 20분 가면 됩니다 다 왔다 아 여기 오우 멋있다 오우 누가 여기 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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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으로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시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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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롱나무 엄청 크다 저거 하신 일이 많은데 아우 배롱나무 예쁘다 아우 다리야 저쪽 아우 아우 굿잡으려 오행씨 그거 했나봐 두림산 대행산 옳지? 으흰 이 향사 현지에 일찍 현지에 일찍 산으로 가 식당 예약하시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들어 이리 미사는 힘들어 오 이거 뭐야 여기가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진짜 그냥 안주시네 길이 빡빡합니다 마지막 깔닦고 계속 오르마 힘들어 내리막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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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봐라 포스 적재적수 이렇게 딱 손잡이가 있고 뜨는 로프가 있고 가보자고 힘들어 힘들다 아 역시 그래도 오르마는 것보다 내려가는 길은 조금 아이고 힘들긴 해도 이제 약간 열고있다 보고왔다라는 안도감 아 근데 이 길은 진짜 아 대박이다 다 이런 길 또 가봅시다 정상 오른손거리 정상 오른손거리 아 힘들다 미황사 미황사 와 108계단 독하지? 엄마도 대단해 독하지? 진짜 모기 진짜 연장대 사대천왕 안녕하세요 사대천왕 사대천왕 와 멋있다 오 아 뭐 저기 못 올라가겠다 아 아 아 저기 못 올라가겠다 아 아 오 오 닮아 다가가 오 멋있다 에이 이야 와 뒤에 산이 진짜 멋지구나 후 와 얘네 둘이 닮아사네 마미와 타미? 아 이게 못들어왔는구나